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합격자 가져왔는데요 오늘 과는 어디죠 선생님? 한국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 조형사냥꾼 저희 영두로우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꾼입니다 저희 조형꾼영신 선생님이랑 이제 합격자 리뷰 진행할건데요 저번에 한번 가져왔던 소재 똑같이 가져왔는데 요새 계속 올리고 계시는 콘텐츠 보객이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주제는 이제 다들 지겨울 거고 많은 채널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찝어주시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좌우가 다르네요 저번에는 이게 이쪽에서 주제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좌우가 달라졌다 네 그렇구요 연출방식이 좀 다른 것도 있구요 색깔에 대한 운영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건대하면 이제 실기로 극복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 이 학생의 성적대가 이제 궁금해 하실건데 어느 정도의 등급이다 이정도 말씀드리면 70% 정도 4등급 높은 4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선에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려서 합격을 한거구요 어찌 보면 성적대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실기로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 합격 포인트 알기 쉽게 쏙쏙 몇 가지만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합격을 한 학생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길래 합격을 했을까 구도가 같아서 그런건가 아니면은 형태를 잘해서 그런거냐 묘사를 잘해서 그런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사실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그림들이 붙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차이점을 얘기했을 때 좌우가 다르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좌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요 그렇죠 공통점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보셨던 그림은 화살표에 대한 두께 이거는 두꺼운 게 없죠 다 이제 면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화살표 자체를 휘어서 저번에 학생은 하나를 두툼하게 해서 커다랗게 그린 거에 비해서 이 학생은 얄쌍한 걸 그렸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두 그림의 공통점은 과감하게 이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자신감인데 자신감이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렇게 해서 붙었다 싶은 어찌 보면 되게 짤막한 간결한 포인트를 한 번 더 찝어 주실 수 있을까요? 빨대 부분에 이 부분 이 입구 부분 어떻게 보면 빨대라는 거는 원기둥인데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껴 가지고 마시잖아요 거기에서 액체가 흘러 나오고 그 안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빨대 두 개를 겹쳐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빨대가 길쭉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길쭉한 어떤 형태적인 표현을 다 했어요 충분히 했죠 네 여기도 했고 충분히 많이 했는데 주인공으로 들어온 빨대의 모습을 잘 보면 이 구멍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라는 투시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쵸 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맞지 않죠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원적인 요소 그냥 일반적으로 원기둥 하면 보통 막대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빨대라는 어떤 그 물체가 흐른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그렇죠 그 한 가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원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형적인 특징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빨대가 길다라다 보니까 얄쌍하게 많이 쓰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빨대 안에서도 점적인 요소를 하나 찾아낸 거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 학생의 어떤 주제에 대한 해석은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둥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해석도 했고 질감적인 해석도 했고 다 했어 빨간색 빨대가 들어 있으면서 그 빨대가 가지고 있는 색상 색상에 대한 표현을 해준 거죠 거기에다가 그 안에서 빨대 안에서 화살표가 또 나오고 있죠 거의 원기둥 장인급으로 원기둥은 굉장히 심오하게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조형적인 특징들을 다 넣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학생한테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시험을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아서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교수님들처럼 보이시는 분들 저는 이제 제가 진짜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들어 오신 건지는 학생들 얘기만 듣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학생들 얘기로는 그래요 그게 감독관일 수도 있고 진짜로 교수님들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장수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르신이 이 학생을 그리고 있는 도중에 학생의 그림을 보면서 너는 꼭 우리 학생들이 학과에 왔으면 좋겠다 하 네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서 이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 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라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 정도로 교수님의 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분의 정체가 진짜 교수님이냐 아니냐는 봐야 알겠지만 맞겠죠 이 학생이 실제로 입학을 했고 그렇게 했다고 합디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그리면 교수님들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좋아할 수 있다 라고 저도 사실 여러 개 커뮤니카 이 합격작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정말 많고 네 이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제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채색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결하게 정말로 심플하게 처리를 했고 면은 면답게 처리를 하고 정말 잔기술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진짜 다 그냥 이거 그냥 색칠공부 하듯이 그렇죠 쪽쪽 바르고 이런데 보면은 굉장히 별로예요 블랙으로 그냥 쭉 닦거든요 이런 게 이제 티가 안 난다 평면에 화살표 이미지가 이 화면의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빨대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 사실은 교수님들의 출제 의도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화살표의 입체적인 해석 또 중요하지만 이게 두께를 잡고 학생들이 보통 얘기하는 덩어리 양갑 얇은 것을 출제를 했을 때 이거를 아 이거 두껍게 해야 되나 이게 컨셉인 거죠 얇은 것들로만 이용해서 색상의 활용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빨간색 이런 조화도 그렇고 삼원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원색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이 면대를 잘 살리면서 양감도 잃지 않았다는 그렇죠 두 가지를 겹쳐서 형태도 잘 보이고요 화살표는 가리키는 부분인데 화살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밑면도 있고 위에서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꺾여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그런 연출을 산만하지 않게 잘했다 다양한 크기로 어느 부분은 좀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좀 크게 그려서 심플하게 가고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미성 딱 보면 너무 잘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이 민첩해 가지고 딱 보기에 호감이 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는데 다들 어떤 음질 향상을 느끼고 계신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투자를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게 잡지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방송되는 날짜가 언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건대에서 변화를 줄 거다 라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학생들 자체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학원에서 물론 학교에서 물론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을 컨트롤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지생이니까 그런 거 찾아보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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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